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되어 있어요? 불만 하는 것 같은데. 네. 네. 봤습니다. 아 땀요. 좋은 하루가 뭐여 좋은 인생이 되기를. 하루하루. 좋게 지내고 좋은 인생이 되겠죠. 2022년 새해가 또 이렇게 밝았는데 작년에 못 이루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그리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